보호망 8월 18일까지 판매가 되는게 아니고 8월 18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연락 주시고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당근이리님 자부사 60만원 들어가는거 회사가 있네요 최저보험료도 맞춰야 하나요? 네 최저보험료도 일단은 9,800원 최소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로비님 보호망님 안녕하세요 자부사 현재 40만원 갖고 있는데 추가로 50만원 더 넣을 수 있어요 업계 누적 90만원까지 최저보험료 9,8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빨간산승님도 안녕하세요 자부사 60만원이 최저보험료가 만원인가요? 9,800원이에요 유병자 플랜인가요? 유병자들 표준형에도 9,800원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단 단편 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이랑 운전 여부만으로도 가입이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랑 표준형이랑 보험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지만으로도 깔끔하게 가능하고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병원 한 번만 가도 우리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어요 14등급이 가장 정리한 사고 그냥 목잡고 누른 거 있잖아요 병원만 한 번만 가도 14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14등급 시에 일단은 80만원 8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잡고 누르면 매 사고다 매 사고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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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